안녕하세요 다둥이차 2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거뉴모아비 4륜 프레지던트입니다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고요 흰색의 브라운 시트입니다 우리 브라운 시트 많이 찾으시고 흰색 차가 지금 많이 없어요 이 가격대에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제가 저렴하게 드리고 있고요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2290만원 말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지금 시세에서 한 150은 저렴하게 드리는 거고요 문제가 있어서 싸게 파는 게 아니고 저는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를 꾸준히 지켜봐주신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빠르게 싸게 갖고 와서 싸게 빨리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박리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에요 빨리빨리 나갈 겁니다 단순 교환이 하나 있어요 뒤에 커터패널 뒤에 헨다가 교환이 하나 있는 차량이고 킬로수는 한 15만 정도 됐습니다 15만 정도 싸죠 굉장히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 온네트 라이트도 투명한데 바디도 흰색이니까 더 깨끗해 보이네 이게 더 깨끗해 보이네 헨다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많이 살아있어요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 휠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헨다까지 문컥도 없이 좋습니다 뒤에 타이어 간지 얼마 안된다 거의 새거예요 거의 새거 휠도 깔끔하고 반짝반짝 되네 이거는 정말 관리가 잘 됐네요 휠 런크 뒷범퍼 왼쪽 뒤 헨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헨다까지 좋습니다 이 정도 컨디션이면 이 가격에 확 와닿을 것 같네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확 어휴 훅 할 것 같아 훅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오셔서 살펴보셔도 되고 저희가 가지고 가면 거기서 카센터 가셔서 정비하셔도 됩니다 내일도 카센터에서 만나기로 한 고객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바쁘게 발품 팔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부의 옵션 보여드릴게요 어휴 이건 뭐야 어우 이것도 해놨네 이건 모아비 마크도 나오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브라운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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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트입니다 자 보여드려야죠 이런 거 와 이거 복원이 되나 복원이 되면 복원을 해놓을게요 근데 뭐 이게 묻어서 안 되는 거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해놓겠습니다 노력은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테크 차선이탈과 축구방 센서 4준 조절을 할 수 있고 스마트키입니다 버튼 시동이고요 룸밀라 하이패스 2채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어라운드뷰 이렇게 잘 나오나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고치인데도 돈 꽤 들어갑니다 이런 거 없는 차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핸드폰 무선충전기 2채널 핸드폰 무선충전기 프레지던트는 양쪽 통풍이죠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다 달려있고요 확인시켜 드려야지 워크인 시트 조속 시트는 뭐 이 운전석 시트처럼 뭐 위험이 무더울 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주름은 살짝 있는데 그래도 관리 상태가 좋고요 천장도 깔끔하고 자 키로수는 158,276kg 15만 키로 15만 키로 15만 키로 전국 어디에도 이 가격이 없습니다 진짜 15만 키로 자 뒷자리 열선도 있고요 뒷자리 열선 뒤에도 마찬가지로 브라운 시트 에어컨타입니다 이거 6대4 홀딩도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차박도 가능한 차입니다 이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 약간 넓죠 이렇게 가니쉬 떼고 눕히면은 굉장히 넓어요 이 차 굉장히 넓은 차고 이것도 LED를 다 해놓으셨네 소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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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만져놓으셨네요 이전 차주분이 소소하게 좀 만져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모하비 요새 많이 찾으시는데 제가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 전국 어디든 탁송거래 가능하니까요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더뉴모하비 4륜 프레지던트입니다 옵션은 썬루프 빠진 풀옵션입니다 축구방센서 차선이탈 어라운드 요 3개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브라운 시트도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기도 있었어요 무선 충전기도 있는 15만된 아주 깔끔한 흰색 바디에 브라운 시트를 품은 이 더뉴모하비를 제가 22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